여기서 창업했다가는 탈탈 들리고 다시 나가야 됩니다. 이미 엎질려진 물들에서 공실이 죽어나고 있는데 절에 또 공실을 공급을 해대고 있습니다. 어쩌자는 건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호발입니다. 지난번 비토섬에 이어가 오늘은 또 비슷한 이런 거북섬이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지난번에 거북섬 보여드렸는데 아직 보여드릴게 조금 차고 넘치기 때문에 계속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공실탐방을 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눈과 귀로 체험하는 부동산의 현실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덜컥수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거로 생각합니다. 저 영상 보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그런 내용이 좀 있더라구요. 일부러 사람 뜸한 시간 공휴일 이른 새벽이나 이런데 가서 사람 없을 때 골라서 촬영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제가 일부러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또 실익도 없습니다. 그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를 하면 이 현장 인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구독자나 시청자분이 많이 계실건데요. 당장 비난이 쏟아질 것이고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경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멀리 다니기 때문에 시간을 새벽에 찍어야지 뭐 이런 색으로 계획을 못합니다. 애초에. 그러니 그런 생각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거북섬 일대구요. 작년 3월에 사용성인을 받고 현재 1년이 훌쩍 지난 상태로 옆면적이 1만 8천평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상가 건물입니다.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참고로 거북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흥시의 마스코트가 거북이랍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북섬이구요. 바로 옆에는 또 반달섬이라고. 또 여기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도 있는데요. 거기도 인공섬이 한개 더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거북이처럼 생겼구요. 시흥일대는 하여튼간에 간척도 많이 하고 섬도 만들고 토목관련일을 많이 해놨어. 지금 밟고 서있는 대부분의 땅은 원래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간척지이죠. 거북섬이 만들어진 이유는 시흥시가 세계적인 해양 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해가 관련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대규모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큰 인공스피장도 만들어서 여름에는 보드 좀 타주시는 행님들이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계획했고 인공파도를 만들어서 물놀이도 가능하고 숙박도 가능하고 뭐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대가 컸던 모양에 비해서 실제 이용렬은 너무 저조하고 또 그 사이에 고금리를 제대로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그 부동산 버블에 처해 있던 시절에 전국의 투자자금이 다 몰렸고 지금은 거의 다 몰렸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취향과 레저 문화에는 조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GDP가 한국 이정도 되면 보통 유럽의 하얀 요트 뭐 이런 게 상당히 활성화되고 유럽 뿐만 아니라 일본에만 가도 당장 요트 계류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는데 크루저 여행도 비롯해 해양 레저가 활성화되는 건 보통인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거의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는 남이 중요합니다. 남한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스타 업로드용이 가능하냐 이렇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돈이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있는 것보다는 돈이 있어 보이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 행복하냐 이것보다도 행복하게 보이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저 유럽인들이 즐기는 요트 문화 또는 이제 좀 늙음하게 조용히 삶을 돌아보면서 한두 달 바다에 떠서 크루저 여행을 즐긴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산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요트가 이만큼 활성화 안되기도 정말 이상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크루저 여행은 상당한 부자라도 거의 안 가는 실정입니다. 자 예전부터 좀 이해가 안 가긴 했는데 하여튼 간에 한국인들은 해양 관련 업은 경시하고 바다 관련 일을 한다 하면 좀 경시합니다. 또 해양 관련 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이 특성을 이해를 못하고 여기서 너무 무리한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거북섬이란 곳이 해양관광특구인데 한국인들은 해양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떡합니까? 계획된 건물들은 지금은 줄로 서 있고 치수하기에는 이미 요단강을 건넜고 돌아갈 수는 없는 형편인데 앞에는 분양이 안되고 있는 공실의 무덤이 수두룩한데도 밤에는 못 걸어다닐 정도로 여기는 좀 무섭은 곳이고 또 그래도 옆에나 저 뒤에는 계속 짓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리를 할 때는 그 당시의 분양 마케팅도 상당히 유혹적인 문구로 유혹했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그토록 많은 은퇴자금들이 물려서 신음하고 있겠지요. 한때는 건물 가진 사람이 제일 부러움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건물 없고 빚 없는 사람이 제일 부러움을 받는다는 말들을 합니다. 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부동산 있고 빚 없는 그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맞기는 합니다. 그러려면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 공실이 또 안 나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건물에서 발생하는 매년 비용과 세금이 올라가게 되고 또 건보료도 비례해서 많이 책정이 됩니다. 막상 그렇게 되면 생활비도 빠듯한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성 없고 바이러스처럼 생겨나는 이 공실 건물의 소유주일 경우 하루하루가 막 걱정이 태산일 겁니다. 세종시를 비롯해가 거북선 같은데 이렇게 대규모로 분양을 시도하고 궁실로 남겨진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들이 양틀깎이나 리셋을 당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가 여기에 투자를 할 만큼 여유자금이 있는 모양인데 그거 여기다 좀 개해내고 다시 돌아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서민으로 돌아갓! 뭐 그런 의미의 블랙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짜란 가지를 쳐서 누군가가 돈을 조금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비트랩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벌기도 중요하고 또 나중에 이 부비트랩이나 지뢰 같은 것들을 요리조리 피해서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연예인 걱정이나 건물주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도 했지만 요새는 강남도 공실에서 자유롭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냥 심각한 수준이고 강남 건물주들도 예전 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직접 가보시면 압니다. 여기 편의점이 하나 있어서 제가 물 한 병 사러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얘기하시기를 여기 거북선은 창업을 했다가도 몇 달 못 버티고 나가는 곳이랍니다. 밤에는 불이 다 꺼지니 무서워서 못 오는 수준이고요. 그럼에도 옆에 또 짓고 있다고 그런 번염을 조금 하시네요. 거북선이 지금은 비록 이래도 그래도 절에 지어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이야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조정이나 위정자들이 충분히 생각이 있어서 지어올리는 것이라 믿겠습니다. 계속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